롤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챕터 네 번째 섹션입니다. ER 다이어그램, 앞에서도 몇 번씩 언급했었죠? ER 다이어그램도 마찬가지,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문제도 자주 나오고요.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R 다이어그램의 개념 나와 있네요. 1976년에 피터 첸에 의해서 최초로 제한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연도는 굳이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업무 분석 결과로 도출된 개체와 실체 간의 관계를 그림 형태로 묘사한 게 다이어그램이죠. 개체와 속성, 관계를 통해서 현실 세계를 단순하게 표현하여 이해 관계자들이 데이터의 흐름과 연관성을 쉽게 파악하여 단일화된 설계안을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개체와 속성, 관계를 통해서 구현을 한다는 거고요. 단순성이 뛰어나서 개념 데이터 모델링과 논리 데이터 모델링 등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요거까지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ER 다이어그램의 특징, 논리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고요. 기본키, 외래키, 성능, 시스템 구조 등 물리적 시스템 환경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물리가 빠져 있죠. 잘 설계된 ER 다이어그램은 업무 수행 방식의 변경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잘 설계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ER 다이어그램은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영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설계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수행 방식의 변경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업무 영역 자체가 바뀌는 경우에는 설계 변경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의 개체는 하나 이상의 테이블 또는 한 테이블의 일부로 전환될 수도 있다. 뭐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념 특징은 요정도면 됐고요. 실제로 중요한 건 표기법이 되겠죠. ER 다이어그램 표기법. 일단 개체는 사물 또는 사건 같은 걸 의미하는데 사각형으로 표시를 합니다. 사각형 내부의 개체명을 대문자, 단수형으로 정의를 하고요. 개체명은 유일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속성은 개체가 가지고 있는 요소, 성질 의미하는데 타원으로 표시를 하고 마찬가지 단수형으로 정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속성의 널값 허용 여부를 고려해야 된다고도 되어 있고요. 이거는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죠. 이거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개체, 속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내려가서 더 볼게요. 속성을 표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피터첸,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각형으로 개체명 표시하고요. 타원으로 속성명을 표시하는 겁니다. 위치가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이게 위로 올라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까마귀발 표기법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훨씬 더 직관적이긴 하죠. 이게 왜 까마귀발 표기법이냐면 이렇게 하나가 더 있을 경우 이런 식으로 개체가 하나 더 있을 경우에 얘네들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까마귀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으로 관계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1대 1은 선을 쭉 그으면 되고요. 1대 다 같은 경우에는 다 부분에 이렇게 까마귀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1대 다 관계에서 이 옵션을 추가를 해줘야 돼요. 둘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이렇게 짝대기 하나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원 표현 안 하고 이렇게 아예 표현을 안 하는 형태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이쪽에 있는 이걸 생각해보면 짝대기가 안 그어져 있는 거죠. 이거는 현재 필수가 아닌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개체들은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있거나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없거나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0 또는 1인 거예요. 여기는 0 또는 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0 또는 1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애는 무조건 있어야 돼 라고 하면 여기에서 선을 쫙 하나 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색칠을 하셔도 되지만 이거는 보통 안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0이 지워져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대 0 또는 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0이 없어야 된다고 하면 여기도 선을 하나 딱 그어주면 이건 1대 다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필수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선을 하나 긋게 되면 무조건 0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뺄게요. 다시요. 반대로 선이 없을 경우에는 0도 포함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문제라든지 다음 내용들을 보면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박허 관계 표기법도 있네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종류가 많아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같이 공부를 해야죠. 접근 순서를 잘 보시면 돼요. 일단은 첫 번째 개체. 개체를 먼저 보고요. 개체와 연결되어 있는 선을 봅니다. 선을 보는 거예요. 선. 라인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호를 보는 겁니다. 세 번째가 기호예요. 얘는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기호를 보는 거죠. 순서를 잘 보세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1, 2, 3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이게 실선이 필수고요. 점선이 선택입니다. 까마귀발이 있으면 다라고 했고 없으면 1이라고 했죠. 하나씩 해석을 해보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사원이 반드시 하나의 부서를 가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거꾸로 해석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부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이게 1번이죠. 그 다음에 이 선이 2번이에요. 점선이죠. 그 다음에 이 까마귀발 이게 3번입니다. 순서가 1, 2, 3 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보라색으로 해석을 해보면 부서가 반드시는 아니죠. 가질 수도 있는데 뭘 가질 수 있어요? 하나 이상의 여러 사원을 가질 수도 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아예 없거나 점선이니까요. 부서는 아예 없거나 여러 명의 사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부서는 텅 비거나 아니면 여러 명의 사원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사원은 반대로 반드시 하나의 부서를 가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제가 아래쪽에 표에 정리를 해놨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보니까 이 피터첸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죠. 이게 바퀴도 있고 이게 전부 다 나오면 너무 어렵겠지만 그러면 또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오른쪽에 나와 있죠. 실제 문제는 마름모로 정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피터첸 방식으로 이렇게 보통 정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거나 완벽하게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념만 이해가 되시면 돼요. 넘어가서 이해할 다이어그램 작성 시 고려사항 사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죠. 개체들은 정렬하여 중심부에 배열을 하고요. 관계 있는 개체는 서로 가까이 둔다. 너무 멀리 있으면 당연히 보기가 힘들겠죠. 업무 흐름과 관련된 개체는 진행 순서에 따라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런 방향으로 배열을 하는 게 좋다. 차선이 아닌 수직 수평선을 이용하여 관계를 표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방향이고요. 실제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교차선이나 관계선이 너무 길지 않게끔 배열을 하고요. 관계 있는 개체끼리 묶어주는 게 좋고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쁘게 배열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뜻이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세번째 관계 스키마입니다. ER이라는 말 자체가 개체 관계 모델이기 때문에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현실 세계를 데이터베이스에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논리적 구조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ER 모델의 기초에서 릴레이션을 구성하게 됩니다. 중복 및 불필요한 데이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연한 얘기죠. 속성 간의 관계와 데이터 종속성을 고려해서 설계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일관성, 효율성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항상 비슷한 성질, 특징, 단어들을 계속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스키마의 변환 원리 나와있네요. 분해의 원칙, 정보 무손실 원칙, 데이터 중복 감소의 원칙. 스키마를 설정할 때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해야 될 상황들을 적어놓은 겁니다. 여기서 보면 분해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 분해가 이상현상 해결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이상현상이 뭔지 아직 모르니까 아래쪽에서 일단 공부를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이해가 보겠습니다. 이상현상 암기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요.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현상의 정의보죠. 잘못된 스키마 설계로 인해서 릴레이션의 예기치 못한 현상 이게 바로 이상현상이에요. 이게 발생하는 걸 이상현상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상현상의 종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삭제 이상 간단하게 삭제를 할 때 이상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삭제할 때 관련된 정보를 함께 삭제하지 않으면 삭제가 불가능한 상태 이거를 삭제 이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삽입 이상 삽입할 때 이상하다는 소리죠. 튜프를 삽입할 때 관련되지 않은 정보를 함께 삽입해줘야 돼요. 관련되지 않은 정보를 함께 삽입을 해줘야 돼요. 내가 삽입하고 싶지 않은 정보도 같이 집어넣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갱신 이상은 특정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때 데이터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상태 이거를 갱신 이상이라고 합니다. 갱신을 했더니 이상해졌어요. 뭐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갱신, 삽입, 삭제 이상 서로를 구분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의미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ER 다이어그램의 설계 예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나리오를 통해서 다이어그램 요소를 추출하는 단계입니다. 홈쇼핑 전화 주문 시나리오를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첫번째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받죠. 고객이 원하는 물품을 물품 목록에서 찾아요. 고객이 원하는 물품의 재고가 있으면 주문 수량을 접수받고요. 고객의 주소, 연락처를 주문 내역과 함께 기록을 합니다. 고객 정보를 확인해서 총 주문 금액 및 주문 횟수를 누적해서 기록합니다. 이 정도까지 시나리오를 짜두고 이 시나리오를 토대로 이제 요소를 추출하는 거죠. 위쪽에 있는 시나리오에서 뽑을 수 있는 요소는 고객과 물품 주문 내역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각각의 개체가 가질 수 있는 속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체크해 봅니다. 고객명, 주소, 연락처 총 주문 금액과 총 주문 횟수를 고객 개체가 가질 수가 있고요. 물품은 물품명과 재고 수량 정도가 일단은 필요합니다. 주문 내역 같은 경우에는 주문 물품 번호와 주문 수량 고객 연락처 배송지 정도가 필요하죠. 이후에 추가로 물품 코드라든지 고객 코드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시나리오를 토대로 기본적으로 요소를 추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시나리오에 있는 형태만 요소로 추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설정하죠. 고객은 하나 이상의 주문 내역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주문을 아예 안 할 수도 있죠. 회원 가입만 하고 주문을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다음 주문 내역은 단 하나의 고객을 반드시 가진다. 주문 내역이 있다는 건 누군가 주문을 했다는 거고 그 누군가가 바로 고객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객이랑 연결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단 하나의 물품을 반드시 가진다. 주문 내역이라는 건 누군가가 어떤 걸 주문했다라는 기록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고객이고 어떤 거라는 건 물품이 됩니다. 요거까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물품은 하나 이상의 주문 내역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물품을 예를 들어 마우스라고 쳐보면 이 마우스라는 아이는 여러 명이 주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 주문 내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주문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 이상의 주문 내역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관계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넘어갈게요. 세 번째 ER 다이어그램을 작성합니다. 피터첸 형식과 까마귀발 크로스푸 형식으로 작성을 하는 형태를 다 보여주고 있죠. 개체를 사각형으로 속성을 타원으로 관계를 마름모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까마귀발 에서는 개체명과 속성을 하나의 사각형 안에 포함을 시키고 자 이 오른쪽에 까마귀발을 통해서 영역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자 이렇게 반 나눠서 이쪽과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 일단 고객은 주문 내역의 고객 정보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주문 내역의 고객 정보는 반드시 포함되어 하나가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주문 내역은 고객 기준으로 보는 거죠. 고객은 주문 내역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 하나만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라는 게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없거나 아니면 다수 있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주문 내역과 물품 물품부터 본다고 하면 고객과 마찬가지죠. 물품은 주문 내역 입장에서는 하나만 존재를 해요. 이 물품이 하나만 대응이 된다. 어떤 걸 주문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대응이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주문 내역 기준으로 봤을 때 주문 내역에는 물품 데이터가 아예 없거나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일단은 고객이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품 이라는 테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문 내역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객이 김씨가 있고요. 박씨가 있고 이씨가 있고 고씨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을 해볼게요. 물품 같은 경우에는 A물품이 있고 B물품이 있고 C물품이 있고 D물품이 있다고 해보죠. 이 상태입니다. 아직 주문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어쨌든 연결이 되어 있던 뜻인데 아직 주문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주문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에 아무 고객 정보와 물품 정보가 적혀 있지 않죠. 0입니다. 아예 없는 경우 그게 바로 이 0의 의미예요. 고객 테이블의 데이터 물품 데이터가 주문 주문 내역 없을 수도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겠죠. 김씨가 주문을 3개 또는 3번 할 수도 있죠. 또는 물품을 같은 걸 팔 수도 있어요. 그럼 주문 내역에 여러 개가 적힐 수가 있죠. 이름도 마찬가지 여러 번 적힐 수가 있죠. 그 개념이 바로 이 까마귀 말이에요. 안 적힐 수도 있고 하나만 적힐 수도 있고 여러 개 적힐 수도 있다. 이 뜻이죠. 그래서 한 개 이상이 아니라 아예 없거나 하나 이상 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지금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구현을 해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그러면 원래는 외부에 있는 데이터란 뜻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외부에 있는 데이터인데 김씨를 확인해봤더니 여기 딱 하나만 있죠. 김씨가 여러 명이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 에요. B라는 제품이 여기에는 여러 개 적혀 있지만 여기 와보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이쪽에 있는 1이에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주문 내역에 적혀있는 이 김과 B 또는 A 이런 것들이 이쪽에 없을 수가 있나요? 정상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구조라고 하면 고객 테이블에 없는 데이터가 주문 내역에 물품 테이블에 없는 데이터가 주문 내역에 적혀있을 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K가 주문 했다든지 아니면 철시가 주문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어요. 여기에 없는 경우를 적지는 못하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런 관계라고 했을 때 주문 내역이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 외대식별자라고 하죠. 데이터들의 원본을 보면 항상 고유한 중복되지 않은 데이터들이 남아있을 거단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 짝대기 하나의 뜻이에요.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개념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 안되시면 질문 게시판 이나 나중에 올라올 꿀팁 영상을 항상 꼼꼼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작성을 한 관계형 스키마를 작성합니다. 보죠. 추출된 요소 외에 추가적인 제약사항을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니까 연락처와 주소는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같은 이름의 고객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고유식별이 가능한 고객번호를 추가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마찬가지 같은 이름의 물품명이 존재할 수 있다. 이건 더더욱 그렇죠. 마찬가지죠. 고유식별이 가능한 물품번호를 추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한 고객이 같은 주문을 여러 번 할 수도 있어요. 고유식별이 가능한 주문번호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추가 제약사항을 고려해서 테이블 형태로 스키마를 표현합니다. 테이블의 첫 번째 칸은 식별자를 입력을 하는 거고요. 아까는 없었죠. 테이블 위쪽에는 개체명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 테이블의 두 번째 칸은 이 부분이요. 속성을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고객번호 주문번호 물품번호가 추가된 상태가 됐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다음으로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기본키와 외래키를 식별해서 표기한다고 되어 있죠. 기본키는 해당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는 키 중에 기본으로 선택된 키고 외래키는 이 기본키를 다른 테이블에 있는 기본키를 가지고 오는 대부분은 가지고 오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보죠. 서로의 관계를 고려해서 표시를 한다. 주문내역은 반드시 고객물품과 정보를 하나씩 포함할 수밖에 없어요. 고객은 주문내역이 없거나 0이죠. 하나 이상 존재 가능하다. 물품은 판매내역이 없거나 하나 이상 존재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 기호가 지금 다 여기 적혀 있죠. 자 그래서 고객번호와 물품번호가 지금 기본키입니다. 주문번호도 기본키죠. 자 그런데 주문번호는 그냥 말 그대로 기본키고 데이터를 식별할 때만 사용을 하지만 고객번호와 물품번호는 주문내역이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포함이 되죠. 그래서 고객 테이블에 있는 물품 테이블에 있는 이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여기에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고객명 주소 연락처 이런 것들은 바뀔 수 있고 동명이인이나 중복될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는 아예 가지고 오지 않고 고객번호만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물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객번호와 물품번호 그 다음에 주문수량 연락처 주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문내역 테이블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마지막으로 목표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맞춰서 테이블을 변경한다. SQL 표준 언어는 테이블명과 속성명에 한글과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데요. 아쉽지만 위쪽에 있는 이 모든 요소를 영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ER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 방법. 간단한 예시 였어요. 자, 다섯 번째 ER 다이어그램은 기본적으로 개체 속성 관계로 나타낼 수가 있는 앤데 여기에서 조금 더 기능을 확장한 게 확장 ER 다이어그램 인데요.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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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 다이어그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작된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확장 ER 다이어그램의 특징이 장점이 되겠죠. 재사용 상속 확장성 등의 개념을 적용하여 제작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좀 더 쉽게 표현할 수가 있다. 아래쪽에 확장 ER 다이어그램의 종류가 좀 남아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슈퍼타입과 서브타입입니다. 상위와 하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의 슈퍼타입은 여러개의 서브타입으로 나누어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왼쪽에 그림처럼 여러가지 서브타입이 있고 요거 위에 바깥쪽에 차량이 있죠. 차량이 공통적인 특징이죠. 요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슈퍼타입과 서브타입의 관계는 이즈 A의 관계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즈 A의 관계는 왼쪽에 나와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서브타입 is a 슈퍼타입 오브 띵 이라고 되어 있죠. 서브타입은 슈퍼타입에 속한다.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 서브타입은 또 다른 개체타입의 슈퍼타입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묶여서 또 이렇게 묶게 되면 슈퍼타입이 될 수도 있죠. 요것들을 슈퍼와 서브라는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서브는 안쪽에 들어있다. 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서브타입 is a 슈퍼타입 오브 띵 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수화와 일반화입니다. 특수화는 하나의 개체타입을 여러개의 하위 레벨 개체타입으로 분리하는 겁니다. 하향식 설계 방식으로 is a 관계를 기본으로 합니다. 상위 개체타입에서 하위 개체타입을 보는 관점으로써 하위 개념으로 내려갈수록 특수화된다. 라고 되어 있죠. 상위 개체타입과 겹치지 않게 서브 개체타입을 분리하거나 서로 다른 현실 세계 상황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두번째 일반화는 그 반대예요. 여러개체타입의 공통적인 특성을 상위 개체타입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하위 개체타입은 상위 개체타입의 속성과 메소드를 상속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향식 설계 방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예요. 이즈 A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이즈 A보다는 서로 다른 상향식이나 하향식 상위 개체 하위 개체 이런 개념이 나올 거예요. 하위 개체타입에서 상위 개체타입을 보는 관점으로 상위 개념으로 올라갈수록 일반화가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미지가 나와 있죠.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추상화 일반화의 개념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구체화 특수화 입니다. 예를 들면 펭귄과 참새는 조류 에요. 그럼 조류의 특성 여러가지 특성이 있지만 조류의 특성 종의 특성을 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추상화 에요. 일반화 수상화 그 다음에 거꾸로 포유류가 있다고 하면 포유류는 예를 들어 고래와 박쥐 가 있다. 이렇게 구체화 하는 것 특수화 하는 것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렇게 구체화 하는 걸 우리가 특수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일반적인 속성에서 뻗어나가는 형태 에요. 추상화 는 여러 개체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뽑아서 상위 개체로 만드는 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다음은 상속과 집단화 입니다. 상속이라는 거는 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새로운 개체 타입을 설계할 때 기존의 개체 타입을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단일 상속뿐 아니라 여러 개의 상위 개체 타입으로 부터 다중 상속 이 가능 하다. 가장 위에 있는 게 가장 많이 상속 시키게 되고요. 이즈 A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상속 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넘어가서 이번에는 집단화네요. 집단화는 각각의 관련 있는 개체 타입을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개체 타입을 만드는 거다. 되어 있습니다. 파트 홀 관계 또는 이즈 파트 오브 관계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개체 타입들 간의 구조적인 집약 관계 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수화와 일반화는 상속 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집단화는 상속 관계를 가질 수 없다. 이것도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관련 있는 개체 타입을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잖아요. 엔진 개체와 바퀴 개체 바디 개체가 만나서 하나의 자동차가 됐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분류 합니다. 개체 타입과 그 개체 타입의 개체 어커런스들 간의 관계를 표현한다고 되어 있어요. is member of 관계를 표현하고요. 상속 관계를 가질 수가